비상홍 5과를 보도록 하자. 비상홍 5과에 관련된 것은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거지. 어메이징, 놀라운 이야기. 33인의 놀라운 이야기. 놀라움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아이엔젤을 써야겠지? 어메이짓 아니고.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즉 고립이라고 하는 걸로 쓰였다. 2010년 10월 13일에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이 광부들이 누구냐면, who라고 하는 것. 뒤에 주어가 없지? 주격. 앞에 사람이니까, who로 쓰게 돼 있어. who had been buried. 묻혀 있었던. 어디에? Inside the San Jose mine이라고 하는. 여기 mine은, mine으로 있는 광부. 여기는 광산이 된 거야. 여기는 이름이고, San Jose의 광산 안에 묻혀 있었던 광부들이.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have been buried는 어떻게 쓰였나 보니까, buried라는 단어는 buried라고 하는, 이거, B-U-R-Y에서 온 거야. 얘가 묻다라는 타동사야. 타동사는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지? 없지. 그럼 수동으로 쓸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010년 10월 13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부터 2010년 10월 13일까지 사람들, 이 광부들이 계속해서 묻혀 있었던 거야.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완료라고 하는 건데,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간을 여기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head를 쓰고, 현재를 기준으로 잡으면 have나 heads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head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수동의 의미니까 been, pp 형태를 써준 거다. had been buried 형태 잘 봐주고, 69일 동안, 69일 동안 샌즈오스의 광산 안에 묻혀 있었던 칠레의 광부들이 주어가 나왔고, 이제 동사가 나와. 광부들은 복수. or, finally rescued. rascued라는 단어도 구조하다는 타동사. 목적이 없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쓰였다. 그것은,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제 구조가 된 거야. 앞 문장이야. 이것은 기술의 앞에 있었던 어떤 승리이고, 그리고 신념의 승리인 것입니다. triumph, victory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이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riumph라고 하는 것과 victory를 체크를 좀 해준 거다. 어휘 때문에. 밑으로 조금 내리면. the miners, 광부들은, 뒤에 나와 있는 여기를 동사로 보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여기가 동사지. 그럼 locked in below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miners를 수식하는 거고, lock이라고 하는 것이 잠그다야. in, 안에 넣고 잠그는 거니까, lock in 하면은 가두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동 써야지, 수동. 그래서 id가 쓰인 거야. 여기는 왜 비동사 안 썼습니까? 동사 자리가 아닐까? 비동사는 못 쓴 거야. 아래에 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고, 아래에 갇혀 있었던, 갇혀 있는 이 광부들이 did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가 아니니까, 이쪽에다가 동사를 써줘야 돼.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앞에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 ~~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이 접속사 nor을 쓴다. 그런데 얘는 부정의 의미가 있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부정의 의미가 있는 말이 앞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치가 되고, 이때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일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런데 얘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그런데 얘가 일반 동사일 때는 항상 do를 써줘야 돼. 여기는 과거니까 did를 써준 거야. 뒤를 보니까 여기 뒤에 있었던 surrend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굴복하다. 일반 동사지?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니지? 그러니까 do를 써야 되는 거야. 얘가 원래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못 갔어. 그래서 do를 써주고, 과거 시간으로 did이야. 그들의 가족 또한, above, 위에 있는, 어디 위에?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들의 가족 또한, surrender,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to despair. despai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사야. 굴복하다 라는 거 뒤에 나와 있는 이 to가 전치사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이 문장을 써볼 필요가 있어. 2010년 8월 5일날, at around lunch break, around라고 하면 대략 정도, 대략 점심 식사, 점심 휴식 시간쯤 됐을 때, 광산에 있는 광부들이, 이 광부가 누구냐면, lunch brea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 이 그 쉬는 시간이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봐도 괜찮겠다. 점심 식사 시간이 대충 됐을 때, digging, 파고 있었던, 뭘 위해서? copper, copper이라는 것과, gold라고 하는, 구리와 금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었던 이 광부들이, 주어, 뒤에 started,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dig라고 하는 단어가, 파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얘가, 타동사로 뭔가를 파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동사로 뭔가를 파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dig라는 단어는, 뭐뭐를 파다, 아니면 그냥 파다라고 하는, 여기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쪽에, 뭐뭐를 위해서 땅을 판다라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ing로 쓴 거야. 구리와 금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었던, 이 광부들이 시작했습니다. 뭐를? 느끼기 시작했어. 어떤 걸? 진동을. 어디에서? 땅에서. earth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땅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리고 start라는 단어 같은 것은, 시작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 좋아하다 라는 의미, 그리고 싫어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이런 단어들은, 뒤에 ing라는 것과, 그리고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어. 자, 여기서는, started to feel, started feeling, 이렇게 써도 괜찮다. I 인 써도 괜찮아. 뒤쪽에,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시, almost는 부사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부사를 꾸미는 거고, 뭐뭐 하고 나서 즉시, 뒤에 뭐 하고 나서, 그 진동이 시작하고 나서 즉시, 거의 즉시, 그들은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커다란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explosion, 폭발. 여기 갑작스러운, huge explosion 이라고 하는 거에서, 뒤에 나와 있었던, 이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whole mine, 전체의 광산이, filled up with, 채워졌습니다. dust, 먼지와 rock, 바위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먼지하고 바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수 없는 거다라고 봐서, 그냥 dust하고 rock이라는 걸로 이렇게 쓴 거고, filled up with 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 채, 워, 지, 다라고 하는, 이런 수동의 해석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지, 이걸 만약에 능도로 오면, 채웠습니다.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해석은 채워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비동사가 없네. was라고 하는 이런 비동사가, 왜 없을까 봤더니만, filled up with 라고 하는 것이, filled 다음에 up을 쓰는 것은, 완전히 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뭐뭐로 완전히 채우다 라는 건데, 원래는 fill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도 있어. 뭐뭐를 채우다. 그리고 자동사도 있어. 그냥 채워지다. 이럴 때는 뭐뭐로 채워지다. fill with 인데, 그거를 완전히 채워진다 라고 해서, fill up with를 쓴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건데, 중학교 때부터, be filled, 그 다음에 with, 뭐뭐로 채워지다 라는 표현. 이거 많이 봤지. 거기에 완전히 채워지면, 여기다가 up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완전히 채워져 있다. 그럼 여기다가 word를 쓰면, 괜찮을까? 괜찮아. 괜찮은데, 이런 게 있다. 자동사하고, 타동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다면, 타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그냥, 현상만 보여주려고 해. 그냥, 먼지들과, 먼지와 바위로 채워진 거야. 누가 채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쓴다라고 해. 그래서 영영사전이나, 영문사의 털은 선생님이 좀 많이 뒤져봤는데, 뭐뭐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굳이 비동사, 그 다음에, filled 라고 하는 형태를 쓰지 않더라고. 영어는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진다 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그냥 filled up with 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동사로 쓰인 거다. massive, 거대한, piece는 조각이지, 근처에 있는 산에 거대한 조각이, had broken off, broken off 라고 하는 것은, break, off 라고 하는 걸로, break off 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break, 무너져서, 부서져서, off,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라고 보면 돼. 무너졌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산에, 커다란 조각이, 조각이, 무너져 버린 거였습니다. 뭐 하면서, bearing almost.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자습서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그대로, 이제 따라왔는데, 순서를 봐봐. 산 근처에 있었던, 근처에 있는 산에, 이 커다란 조각이 무너졌어. 뒤를 봐봐. 광산의, 모든 층들, 거의 모든 층들, 이걸 우리가 갱도라고 하거든. 갱도가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파면서 들어가지. 그럼 이쪽 길로 갔고, 아, 여기가 광물이 없구나. 이쪽으로 가고, 아, 여기가 광물이 없네.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광산에서, 길을 만드는 요거를, 갱도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layer이라는 층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거의 모든 광산의 갱도들을 묻어버렸대. 순서를 봐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서, 무너져서, 뒤에 나와 있는 걸 묻는 게 좀 낫겠지.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는 그리고 정도의 해석으로 보는 게 좀 좋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무너지면서, 뒤에 거를 묻었으니까, 같이 가자, 라고 해서, 묻으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얘가 볼 때는, 그리고가 좀 나을 것 같아. 해석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에 bury의 ing를 썼다라는, 얘가 중요한 거지. broken off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 break라는 단어가, 뭔가를 부서트리다, 무너뜨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무너지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자동사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뒤에 뭔가를 써야겠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 분사 구문. 분사에서 bury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 ing. 얘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해석하면, 근처 산에 커다란 조각이, 커다란 부분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 조각이라고 하면 왠지 작아 보이니까, 커다란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그 광산에 거의 모든 갱도를,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헤드 피피는 왜 썼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먼저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뒤쪽. 여기를 그러면, 헤드 피피가 아니라, 브로크라는 걸 쓰면 안됩니까?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언어는 참 애매한 거야. 그 뉘앙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법으로 우리가 자꾸 따지다 보면, 어려워지는 건데, 근처에 있는 산의 커다란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뒤에 뭐뭐 했던 것입니다. 라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무너져 내린 게 좀 먼저 일어났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로써,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헤드 플러스 피피 라고 하는 것은, 완료의 개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할 때도, 헤드 플러스 피피 형태를 쓰거든. 그 의미로 쓴 거다. 의미를 설명하는 것들은, 참 많이 힘들기도 해. For 17 days, 17일 동안, 뭐 하고 나서, 처음 붕괴가 있고 나서, 클랩스라고 하는,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다. 그래서 처음 붕괴가 일어나고, 17일 동안, There was no worth.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 운명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즉, 운명에 관한 어떤 징조도 전혀 없었고, 그들의 운명, 즉, 그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묻혀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아무런 소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할 거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들이 죽었다. 뭐, 아무런 말이 없었던 거야. Dear 다음의 비동사는, 그 뒤에 나와있는 명사의 개수를 맞춰. 그래서 명사 단수, 워즈 쓴 거다. As the days passed. pass는 그냥 지나가다 라는 자동사야. 여러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서, 칠레 사람들은 grew, 되었습니다. 점차, 불확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grew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쓰고, 형용사 뒤에 대절이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형용사의 목적어라고도 얘기하는데, 너희가 볼 거는, 형용사 뒤에 대절이 올 수도 있구나 정도. 그래서 그 뒤에 나와있는 대절이, 형용사의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거고, 그때의 대절은 접속사로 쓰인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와. 광부 중에 어느 누구라도, had survived 라고 하는, 뒤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쓸을 쓴 다음엔 death을 쓰는데, 여기 보니까 had survived 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이 칠레 사람들이 점점 계속해서 불확실해진 거야. 즉, 확실하지 않았고, 뭔가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서, 뭐에 대해서 광부들 중에 누구라도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이 칠레에 갇혀있는 광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head plus pp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면, 여기를 현재로 놓고, 여기도 현재로 보는 거야. have survived 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 구조된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거를 과거 시간에 맞춰 썼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과거 시간에 맞춰서 쓴 거야. 과거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광부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살아남았대.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됐나 봐. 라고 하는 의미가 have philosophy야. 이 have philosophy가 가리키는 이 내포된 의미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 단순한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 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이어진다 라는 의미까지 갖춰가지고 가. 그래서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과거형에 좀 맞췄다 라는 걸로, that 조심하고, 자, 작은 탐색 구멍이, was drill, 뚫어졌습니다. 8월 22일날, 뭔가 이 광산에서 매몰되어 있던 부분은 이제 작은 구멍이 뚫렸나 봐. drill은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리고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 뒤에 주어 없지, 관계대명사, 사람 아니니까, that. 또는 which를 써도 괜찮겠지. said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인데, 앞에 있는 부분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 무생물인 경우에 said를 쓰게 되면, 이때는 뭐뭐라고 쓰여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그런 메시지를 포착했대요. It was the first line of hope. 그것은 첫 번째 희망의 징조였습니다. 이 부분은 삽입도 가능하니까, 좀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좋은 내용이니까, hope라고 하는 어휘도 좀 봐주고, got, a video camera. video 카메라가 was sent, 보내졌습니다. 아래로, 700m 깊은 곳 아래로 보내졌습니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 타동사인데. 그리고 captured,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수동이라고, 여기도 수동을 쓰는 건 아니야. 병렬구조라고 하는 것은 성격만 맞춘다라고 했지, 과거 시간에 대해서 과거 시간만 맞춘 거다. capture, 타동사, 목적을 있으니까 능동이야. 광부들의 첫 번째 이미지,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장 끝났지. 뒤에 나와있는 것은 부연설명, 분사구문이야. 모두가 명확히 좋은 건강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빙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빙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생략을 해도 뒤에 나와있었던 내용에서 의미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거든. all이라고 하는 걸 왜 썼냐면 all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있는 주어하고 다르지. 분사구문은 주체가 다르면 꼭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굳이 쓴다면 and, all, were, 그리고 clearly in good health.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도 괜찮은 부분이다. the discovery, 그 발견은 spark, spark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일으키다. 또는 뭔가를 자극하다. 또는 이런 의미. 그래서 즐거운 축하, 즐거운 축하, 즐거운 축하라고 하는 것을 전 지역에서, 전국에서, nationwide니까 전국에서 아주 기쁜 축하를 일으켰습니다. spark는 불꽃을 일으키다, 일으키다, 자극하다. 그리고 구조의 노력은 주었습니다. light of hope, 희망의 빗줄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빗줄기, 한 빗줄기 하나의 희망, 희망의 빗줄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격이야. 광부들이 could be saved,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빗줄기를 주었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부분이 비동사 pp. 수동구조는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했었다. 그래서 that은 접속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 동격. 앞부분하고 연결되어서 광부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다라는 형용사 뒤에 수동사 원형을 이렇게 썼는데 수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있는 형용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왜 운이 좋았을까?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라고 봐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끊어서 봐도 괜찮다. 뭐뭐하게 되어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수동사 원형이었어야 돼. 그래서 가지게 되어 에어 터널이라고 하는 공기 터널이다. 라고 했는데 터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큰 터널 말고 뭔가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은 다 터널이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해석은 그냥 터널이라고 볼 거야. 공기 터널을 가지게 되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어떤 터널이냐면 뒤에 주어 없고 불안전한 문장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야. 여기는 뭐 위치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어도 큰 무리가 없겠지. 이 터널은 뭐뭐하게 해주었대.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allow가 쓰이게 되면 allow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투동사원형이다. 라는 구조로 쓰이고 이래서 여기 뒤에가 to reach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뭐뭐할 수 있게 해주다. a가 뭐뭐하게 해주다. 이 공기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 통로를 가지게 되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또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에서 추가적인 걸로 같은 내용으로 가겠지. 그들은 또한 had broken 여기에 head pp라고 보지 말고 head는 그냥 동사 뒤에 나와 있는 broken이 truck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꾸며주도록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망가진 truck이야. truck과의 관계가 수동관계. 망가진 트럭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으로부터 그들은 그 charge 충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뭐의 배터리 그들의 headlamp 라고 하는 머리에다가 쓰는 어떤 조명 같은 거지 그래서 headlamp 의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from which 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뒤에 관계대명사 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지. 여기 보니까 뒤에 동사 나와 있고 주워 있고 charge에 관련된 목적이 나와 있고 완전한 문장 전치사 관계대명사 from which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원래는 여기 from which가 뒤쪽에 보면 from the trucks 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거야. from the trucks 그래서 그 truck이 지워지고 여기 위치를 쓴 거다. 전치사 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문장을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어떤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문 자체에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좋은 점이 나타났고 또 다른 좋은 점이 나타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희가 표시할 때 이렇게 꺽쇠를 하나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꺽쇠 표시는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는 거. 게다가 추가적으로 moreover 이라고 하는 거 또는 also 정도로 봐도 괜찮다. 그들은 were able to drink water 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storage tanks 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storage tank 물 저장고가 되겠지. 물 저장 탱크 물 저장 탱크에서 나온 저장 탱크로부터의 물을 마실 수도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야. 연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의 문장은 하나의 문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를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until the tunnel 터널이 to deliver food 이렇게 꾸며주겠네.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터널이 was operational oper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운영되는 이라고 하는 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터널이 운영될 때까지 식량은 was most critical issue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은신처에서 operational이라는 거는 단어의 의미로 좀 봐주고 그러니까 이 터널이 가능해질 때까지 라고 하는 의미겠지. 그래서 operational이라는 단어 또는 가능한이라는 의미 다 괜찮을 것 같네. 이 터널이 운영될 때까지 뒤에 나와 있었던 우리 해석에서는 가능해질 때까지 라고 쓰여있을 거야. 원래 operational이라는 단어는 운영하는 운영되는 정도의 의미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울임체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왜 또 표시를 했냐면 이것도 꺽쇠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뭔가 괜찮은 점이 있었어. 물도 마실 수 있었고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었고 문제가 생겼던 거는 식량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식량에 관련된 걸로 연결된다. 그들은 단지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동안? 이틀 동안만. 그래서 18 days. 18일 동안 each person. each는 뒤에 단수를 쓴다. 각 사람들은 had to live. 살아야만 했습니다. leave라고 하는 것은 살다인데 내용의 사실은 끝난다. leave on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미로 무엇무엇을 먹고 살다.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두 스푼의 튜유나 참치와 a mouthful of milk 라고 하는 한 모금의 한 입 정도가 되겠지. 한 모금의 우유 그리고 crackers 라고 하는 크래커 부스러기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 bite of canned fruit 라고 하는 canned 라고 하는 것은 통조림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단어로 봐. 이디라는 거 신경쓰지 말고 그래서 통조림 과일 한 입 베어 무는 거 그래서 통조림 과일 한 입 이런 것들을 먹고 먹어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every other day every day는 매일인데 every other day는 어떤 일일이 있어 일일이 있고 그럼 요렇게는 같은 날이지 3일이 있어 일일하고 3일은 일일을 건너뛰는 다른 날이지 요게 바로 every other day야 그래서 격일로라는 의미야 격일로 한 하루 건너뛰고 또 하루 격일이다는 의미입니다. 격일 그래서 격일로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거 another factor 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추가적인 내용들이니까 순서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또 다른 요인 어떤 요인인가 봤더니 bothered 괴롭히는 어휘 잘 봐야겠지 the miners 광부들을 severely 심하게 부사가 쓰인 이유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를 쓴 거야 광부들을 심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요인은 얘가 주어 이제 동사 들어가지 was the high heat 높은 열기와 그리고 습도였습니다. 그 은신처에 each miner 각 광부가 had lost 잃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어떤 그 수치가 나오는 거라서 봐서 아마 여기서는 체중이 감소됐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평균 8kg의 체중이 감소되었습니다. by the time 뭐뭐 했을 때 쯤 뭐뭐 쯤이야 뭐뭐 했을 때 쯤 그들이 were rescued 구조된 바로 그 시간쯤 됐을 때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 쯤 에는 8kg 정도에 평균 8kg 정도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왜 head plus pp 를 썼냐면 이 사람들이 구조될 당시 여기는 구조 그 전부터 체중이 쭉 감소되어온 거지 또는 체중이 이전에 감소됐다 라고 하는 구조되기 먼저 구조되는 것보다 먼지로 났다 라고 했을 때 해도 head plus pp 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head pp 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쭉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거 두 번째로는 과거의 순서 그 순서가 순서가 먼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쓸 때는 요걸 쓰거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head plus pp고 rescue는 구조하다라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밑으로 가봅시다 so the miners united united 라고 하는 거에서 united 는 통합하다 또는 합치다 또는 단결하다 이것은 자동사로 쓰였어 광부들은 단결했습니다 뭐로 하나의 그룹으로 뭐 한 후에 soon after 뭐뭐 하고 나서 바로 붕괴가 있고 나서 바로 하나의 그룹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단결했습니다 they organized themselves organize는 구성하다 앞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일 때는 selves 제기대용사를 이렇게 써 스스로를 구성했습니다 뭐로 하나의 사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각 사람들이 had one vote 단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ere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니까 in which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뒷문장이 head라는 동사로 주어있고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 앞에가 장소나 공간이니까 where 이렇게 써줬다 이 문장은 한번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어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뒷중에 나와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로 쓰였고 만약 그들의 사회적인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이 breakdown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다 라고 하는 타동사도 있지만 여기는 자동사로 쓰였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의 문제가 would become 될 것이다 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new하고 did하고 병렬구조야 과거 과거 맞췄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뭘 했냐면 what they could do best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do라는 것 뒤에 목적어가 없지 불안전한 문장 what을 썼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이라는 것도 좀 봐줄 필요가 있겠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가정법의 구조로 쓰인 거야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게 과거시간이니까 과거시간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만약 구조가 무너지면 뒤에 뭐뭐일 것이다 나쁘진 않을 것 같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다 라기보다는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시간을 맞췄다 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 if라고 하는 절이 나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와 여기 형태를 좀 맞춘다 라고 하는 거 과거형태 과거형태 이 정도 가정법으로 굳이 안 봐도 된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뒤 콤마로 동격으로 보고 있지 종교적인 사람이야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던 이 사람은 동사 이제 나오고 콤마 다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인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노력했습니다 to keep morale up keep up 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유지시키는 거니까 뭔가 높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morale 이라고 하는 건 사기 그래서 사기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뒤에 부연 설명으로 관계사절을 좀 쓰고 있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이 사람은 had some medical training 이라는 약간의 의학적인 그런 의료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은 다시 동사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광부들을 with your health problems 라고 하는 그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그러한 다른 광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에 had head 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과거 시간이지 이 과거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에 그 전에 의학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럼 여기는 had pp를 써야 돼 had를 먼저 썼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pp 형태거든 have 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다 라는 have training에서 have를 pp 형태로 만들어 준 거야 이게 두 번째 페이지고 10월 9일에 October 9th 라고 하는 10월 9일에 rescue hold 라고 하는 구조 구멍이 was finally drill through 라고 했는데 drill through 라고 하는 것이 원래 drill 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뭐뭐를 뚫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얘가 뒤에 through 라는 말과 함께 뚫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은 없는 거야 사실은 전치사주의 명사가 그래서 비동사 pp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구조 구멍이 뚫렸습니다 마침내 부산은 비동사 pp 사이에 이렇게 넣는다 어디로 뚫렸냐면 광부들에게로 뒤에 자신들의 은신처에 있는 그들의 광부들에게로 마침내 구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large enough to lift 라고 해서 해석 먼저 하고 문법 나중에 본다 충분히 큰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뭐할 정도로 lift 들어올릴 정도로 그들을 즉 광부들을 들어올릴 정도로 충분히 큰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씩 뒤에 나와 있었던 large 부터 뒤쪽에 있었던 one by one까지 앞에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걸 수직해 주고 있는데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뒤에 enough 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뒤로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투동사 원형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말로 하는 것들도 다 한글로 된 것을 써야 된다 의미를 잘 모르면 투동사 원형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 그래서 그들을 한 명씩 들어올릴 정도로 충분히 큰 터널을 만들어냈습니다 for this purpose 이 목적을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지 한 명씩 구조대원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designed 설계된 capsule 스페셜리 스페셜리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분사 즉 형용사 성질을 꾸미기 위해서 분사를 쓴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와 디자인과의 관계가 설계된 수동 구조이기 때문에 2D 형태를 썼지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build라고 하는 거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특별히 설계된 capsule이 만들어졌습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 1400명 이상의 news reporters 기자가 되겠네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부연 설명 누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광부들의 가족 구성원들이니까 광부들의 가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온 1400명 이상의 신문 기자들이 동사 모였습니다 to watch 뭐 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구조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캡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뒤로는 이제 캡슐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올 거야 계속해서 보면 10월 12일에 first rescue worker 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구조대원이 was sent 보내졌습니다 downward 아래로 라는 의미야 send 라는 단어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pp로 이렇게 써줬지 to the miners 광부들에게 아래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부들은 greeted him 그를 맞이했습니다 with nervous relief 라고 하는 초조한 안도감으로 relief 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구조대원이 왔으니까 안도감을 가졌는데 nervous 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초조한 안도감으로 그를 맞이했다 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miners 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가 될 거고 뒤쪽에 동사가 없는 걸 보면 아 주어가 없는 걸 보면 불안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대명사 연계대명사 자리고 사람이니까 who를 써줬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이지 첫 번째 구조대원 곧 the first trapped minor 처음에 첫 번째 trapped minor trap이라고 하는 것은 덫을 놓다 가두다 이런 의미인데 가두어진 minor지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수동 갇혀있던 광부가 was raised 올라갔습니다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지상으로 오겠지 raise 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다 라는 타동사 그래서 이 단어 뒤에 목표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썼네 raised 올라가다 올리다 라는 의미에서 one by one 한 명씩 광부들은 were brought up 위로 데려가졌습니다 여기도 bring 이라는 단어 뒤에 목표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원래는 bring 해서 온 것 in the capsule 캡슐 안에 들어가서 위로 한 명씩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to see the sunlight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to see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리고의 의미를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동사원형을 쓰는 것 중에서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할 때 투동사원형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캡슐 속에서 한 명씩 이 광부들이 올려졌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는 게 맞겠지 그리고 라고 하는 걸로 to see 위로 보면 된다 up on living leave 라고 하는 단어 앞에 up on이 있는데 이 up on은 오늘 써도 돼 보통 우리가 on ing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up on ing 같은 의미고 뭐 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so living the capsule 캡슐을 떠나자마자 즉 캡슐에서 나오자마자가 되겠지 각 광부는 열정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인사하다 라는 의미인데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라고 해서 얘도 사실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인사를 받았다 라는 의미로 비동사 pp 그래서 환영받았다 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사를 가운데로 키웠다 하지만 they could not see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을 볼 수 없었습니다 right away 즉시 곧바로 볼 수는 없었어 왜냐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건강상태를 체크를 먼저 했어야만 되거든 so they had been trapped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역시나 목적 없어서 수동 for so long time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so death 구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was to get medical attention 의학적인 관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학적인 관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는다 라고 이제 약간 의역해주면 된다 get medical atten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보충하는 말로 투동사원형 명사성질로 이렇게 쓸 수 있다 head pp를 쓴 것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구조되었을 때 이때까지 계속 갇혀 있었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갇혀 있었던 부분 head pp고 수동이니까 been trapped까지 밑으로 내려본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앞뒤로 콧말을 쓰면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네 has taken a major role 주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조되기 전까지 계속 똑같은 거야 또 head philosophy pp 계속 주요 역할을 맡았어 뭐로써 democratic leader 민주적인 어떤 리더로써 왜냐면 앞에 투표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라고 했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리더가 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민주적인 리더라고 했지 while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동안에 민주적인 리더로써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이 사람이 동사에서 나오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뭐하게 된 to come up to the surface 표면 지상으로 나오게 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뒤쪽에 10월 13일에 우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동사원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큰 무리 없지 여기는 뭐냐면 while 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민주적인 어떤 리더를 맡고 있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while he was underground 정도로 봐도 괜찮아 while he was underground 보통 while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진행의 의미가 있어서 뒤에 진행형을 쓴다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진행형을 꼭 쓸 필요는 없는 거다 또는 여기다가 while being underground 이렇게 써도 괜찮아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 꼭 주어동사라기보다는 뒤에 어떤 특정한 어구를 하나 쓰면서 그 접속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underground이라고 하는 단어 자 보면은 지하 또는 지하의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지 또는 지하에 라고 하는 몰래라는 건데 지하에서 이렇게 봐도 되겠네 부사로 쓰여져 있는 부분 앞에 주어동사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고 명사만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while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야 뒤로 보면 그래서 69일은 during which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tried so hard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러한 69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네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6, 9, days 라고 하는 것이 쓰여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까 여기 we tried so hard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 동안 during 그리고 69일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예를 지우고 여기 which를 이렇게 쓴 거야 그 69일은 we're not useless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useful 유용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지 두 단어를 그리고 69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개수를 따졌기 때문에 or 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we wanted to live 우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여기에서 지금 나와있는 이 위 라고 하는 것은 광부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that was the greatest thing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to live for our families 라고 하는 예를 받아갔다 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칠레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after his rescue 그의 구조 후에 즉 자신이 구조되고 나서 칠레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 rescuers 구조되원들과 그리고 구조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다 이 구조는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한 사람들 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그래서 구조된 사람들 구조되원들과 구조된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의 국가야 내셔널 앤템이라고 하는 것은 with the thousands of joyous people 수천명의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came to support the operation 그 작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수천명의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뭐 하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은 뒤에 나와있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뭐 하면서로 보면 될 것 같고 앞쪽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구현설명으로 분석으로 쓴 거야 heroics라고 하는 영웅 영웅 이라고 보면 되겠지 뒤에 나와있는 humanity of all those involved 라고 하는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의 영웅적인 어떤 특성 영웅적인 어떤 성격 이 heroics 라고 하는 단어는 heroic 까지만 이렇게 한 번 볼까 영웅적인 이라는 형용사 형태도 있고 그리고 영웅적인 것 영웅적인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 다 되거든 그래서 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여기 humanity는 인류의 인간성이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인류애와 그리고 영웅적인 그러한 마음들 태도 이러한 것들을 축하해주면서 앞에 나와있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라고 쓰여진 그냥 read more을 보도록 하자 앞에서 캡슐이 나오는가 했더니만 여기서 캡슐이 나오는 거야 구조 캡슐인 phanix 라고 하는 얘는 이름이야 이것은 설계되었습니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칠레의 네이비는 해군이다 in collaboration with 는 뭐뭐와 협력하여 라는 의미로 나사와 협력해서 칠레의 해군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초동사원형 33명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광부들은 갇혀 있었던 것 뒤에서 이제 수직하고 있는 분사 부분이지 분사 형태 underground in chile's 쭉 가는 이 부분은 분사 부분이야 앞에 있었던 빙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해도 괜찮겠고 페인트는 칠하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빨간색과 흰색과 파란색들로 칠레의 빨간색과 흰색과 그리고 파란색들로 칠해진 아마 칠레의 국기 색깔 하고 좀 비슷한가 봐 이게 이 phanix는 look 보였습니다 look look이라는 단어는 뒤에 형용사를 쓸 수도 있는데 또는 뒤에 명사를 쓸 때는 꼭 like를 써야 된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지만 look이 쓰여지는 형태라고 보면 돼 look 다음의 형용사 look 다음의 명사는 like 명사 like를 쓴다 이렇게 phanix는 뭐뭐처럼 보이냐면 군대의 미사일처럼 보였습니다 뒤쪽 내용 이 장치는 the device was nearly 거의 3.95 라고 하는 3.95m의 높이였습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바깥쪽 길이는 바깥쪽의 높이는 3.95m 그리고 안쪽은 1.9m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51cm의 across across는 가로지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너비라고 보면 돼 너비 너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just enough room 충분한 공간이였습니다 for an adult male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서 그냥 충분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enough room을 쓰면 되는데 just를 썼잖아 단지 겨우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just를 쓴 거다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 겨우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내용이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겉모습은 3.9m 그리고 안쪽은 1.9m 그리고 뒤로는 너비가 51cm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이라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단술로 이렇게 쓴 거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선행사로 받고 그대로 이어갈 때 앞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받아갈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앞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이 내용 전부다 하나의 내용 그래서 단수로 써요 이렇게 So when mobilized by the rescue team 구조팀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을 때 수동이야 mobilize가 이동시키다 움직이다 라는 타동사 목적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Phoenix는 was equipped with be equipped with 는 하나의 틀로 봐주는 게 좀 좋다 뭐 뭐 가 갖추어져 있다 저 있다 이게 be equipped with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의 틀로 봅니다 이 퀵이라는 단어를 따로 찾으면 갖추게 하다 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게 있어 Phoenix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긴급 산소 공급 즉 긴급 산소 공급 통이 되겠지 이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The bottom of the capsule 캡슐 바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Health 뭘 가지고 있었냐면 좀 내려서 Three tanks of water Air 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공기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Would provide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공기를 뒤에 있었던 For one person To breathe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공기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 대략 얼마 동안 90분 동안 대략 90분 동안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 For 하고 뒤에 이 구조를 왜 썼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동사 원형을 쓰는데 그 투동사 원형에 For 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의미상 주어 그래서 To breathe의 의미상 주어를 For one person 이라고 하는 걸로 써준 거지 그래서 이 양은 이 공기의 양은 Was more than needed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얼마 동안 뒤에 나와 있는 15 to 20 minutes 15분에서 20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뒤쪽에 The trip 아이고 여기는 조금 끊고 그럼 보자 The trip to the surface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상된 데 뭐 할 거라고 필요할 거라고 또는 take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원래는 take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써서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거든 시간이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that 라는 관계된 문장을 쓴 거야 지상으로 가는 이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15분에서 20분 20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라는 거야 문장을 한번 조금 뜯어서 구분 좀 해보고 써볼 필요가 있겠지 여기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expect be expected to 동사원형 하나의 틀로 기억해 주시면 좋다 뒤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지 It also had a communication system 그것은 또한 의사소통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o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가 좀 나을 것 같아 광부들은 그 speak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뒤에 나와 있는 지상으로 while being lifted up 올려지는 동안에 lift up은 올리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만 쓴 게 아니라 being을 썼지 그래서 while ing 형태에다가 진행의 의미로 이렇게 붙여졌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while being lifted up 진행의 의미를 좀 강조해서 being을 써준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올려지는 동안에 표면으로 표면으로 올려지는 동안에 그 지상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어떤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in an emergency 긴급상황에 search as 뭐뭐와 같은 캡슐과 같은 뒤에 나와 있는 긴급상황을 다시 부연 설명하지 search as 는 뭐랑 성격이 비슷하냐면 전치사 성격이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 여기 ing를 쓰게 되는 건 사실 얘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 얘는 의미상 주어 캡슐이 gas talk이 갇히다 gas talk은 갇히다 구조 구멍에 갇히게 되는 거와 같은 그러한 위급상황에서 여기는 ing 써야 돼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것은 ing로 보고 전치사 뒤에 있는 건 ing로 보고 그 뒤에 명사를 하나 쓸 건데 얘가 의미상 주어라고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주어동사 해석한다 이런 응급상황에 바닥은 could be opened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열려지게 되는 거 누군가 열어야겠지 능동 수동의 의미가 있다 목적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from the inside 안쪽에서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뒤에 나와 있는 광부가 could be lowered 내려가질 수 있도록 back down to the shelter 은신처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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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가질 수 있도록 앞에 안쪽에서 주에 나와 있었던 여기 be opened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lower 라고 하는 거는 내리다 라고 하는 타동사야 낮추다 라는 일도 있고 목적 없어 이렇게 수성으로 썼다 마지막이네 so thanks to 뭐뭐 덕분에 캡슐 덕분에 그리고 the organized rescue efforts 라고 하는 조직적인 구조 노력 덕분에 광부들은 put an end put an end to는 뭐뭐를 끝내다 뭐뭐의 마지막을 놓는 거니까 뭐뭐를 끝내다 어둠의 어둠 속에서의 그들의 삶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when they stepped 그들이 stepped out of 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 캡슐 문 밖으로 걸어 나갔을 때 to meet their loved ones 캡슐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designers of the phoenix phoenix를 설계한 사람들은 공유했습니다 in the joy 즐거움에서 공유했습니다 즐거움을 공유했습니다 라는 것 그들의 노력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result 라고 하는 단어는 in을 쓰게 되면 뒤에가 결과 from을 쓰게 되면 뒤에가 원인 saving of 33 lives 라고 하는 이 large는 목숨이야 33명의 목숨을 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 해볼까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